자 2018년도 2월 20일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뀔이라 주식카페 방장 붉은태양입니다. 자 오늘은 저를 비롯해서 붉은태양 저를 비롯해서 회원님들 3명이 상한가가 터졌는데요.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을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. 저희 카페에서 잠재자산 4땡호로 지정을 해서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. 자 오늘에서 이미 2월달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. 저희 카페에는 종목 노출을 막기 위해서 당일 상한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상한가 종목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. 저희 카페에는 종목명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월달 종목 중에서 상한가를 공개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. 자 저를 비롯해서 초땡님 그 다음에 달땡님 그리고 기땡님 3분이 매수를 들어가셔서요. 이 종목은 상한가 칠 때 저는 78% 수익이 났는데요. 자 78%에서 더 추가 반등이 많이 왔습니다. 왔다가 지금 며칠째 하락 압박을 받으면서 현재 100%가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.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아직은 바닥에서 상승 턴어라운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. 동종목을 매수하신 분은 강력 홀딩 하십시오. 자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잖아요. 자 이런 구간에 이런 구간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반복을 할 때에 몇 푼 얻어먹고 돌로당 팔아먹고 돌로당 팔아먹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ST큐브처럼 이렇게 대박의 주인공이 되실 수 없습니다.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좋은 종목은 지금 ST큐브처럼 670% 이렇게 대박이 터지고 있는데요. 이제 시작입니다. 이제 이 종목이 한 40% 가까이 급등이 왔다가 지금 하락 조정이 오고 있는데요. 상승분의 한 40% 이상 조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. 그래도 저는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얼마인지 알고 추천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 홀딩을 하는 겁니다.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제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. 잘하면 내일 상한가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. 내일 상한가가 터지게 되면 재수가 좋아서 정말 운때가 맞으면 점상한가 행진이 올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점상한가가 온다면 이건 아주 초대박이죠. 저희 카페에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들어가십시오. 앞서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. 저를 찾아오시면 저를 믿고 따르는 분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통째로 바꿔드리는가 이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탑 모음집을 클릭을 하시고요. 그리고 저희 카페 회비를 안내받으실 분은 맨 위에 공지창에 카페 회비 안내가 있습니다. 여기를 들어가셔서 직접 클릭을 하십시오. 직접 클릭을 하시다가 보면 회비 안내가 링크 주소가 이렇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. 카페 회비 안내보기, 재무차트 교육 안내보기, 판단몰 카페 바로가기 등등등 이렇게 다 적혀져 있으니까요. 여기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. 저희 카페에 이런 대박 주가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늘 점지자산 상한가 당첨받으신 분 회원님들 축하드리고요. 이런 대박 주를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십시오. ด 여기는 대출 aktiviti 전의 아멘